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큰 조사가 있는데요. 이게 2021년판, 그러니까 작년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번 조사는 특히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2020년과 또 1년이 지난, 지난해 1년 사이에 국민들의 건강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. 구체적인 내용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비만, 고혈압,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들이죠. 대부분 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다 좋아졌습니다. 숫자가 다 줄었죠.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만성질환 관련해서는 2020년보다는 2021년에 좋아졌다.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.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대, 여성은 30대에서 비만이 조금 늘었고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남자는 줄었는데 여성은 오히려 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. 그런데 다음 거를 보시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고콜레스테롤, 즉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는, 높게 나오는 국민들이 남녀 모두 2020년보다 2021년에 높아진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남성도 그렇고요. 여성도 그렇고 다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. 전체적으로 2020년보다 2021년에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수치가 나쁘게 나온 게 눈에 띄는데요. 특히 이제 50대 이상에서 2020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.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냐면 50대 이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,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이 될 수 있다,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. 남성의 반면에 흡연과 음주 이런 것들은 또 다소 좀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흡연도 줄고 음주도 줄고 반면에 운동은 조금 늘었죠.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. 특히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 30대에서 1년 전보다 5%포인트 이상 우울감이 더 높아졌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. 종합을 해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많이 안 좋았던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다소 개선이 되긴 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좀 미진하다,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숫자로 보는 경제 마치겠습니다.